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죄를 창세기 4장 7절에 기반해서 죄를 선의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해요. 그럼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7절 이전까지 이 이전까지는 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죄라는 단어가 이때 최초로 등장을 하니까 4장 7절에 우리는 심각하게 철학적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이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4장 7절 이전에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때도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 파란색 실을 해놨잖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뿐이지 그 죄가 나의 죄가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죄가 어떤 상태로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의 반대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선의 반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지워. 창세기 4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가 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가 죄가 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문에 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는 것뿐이야. 엎드려 있는 것뿐이야. 그러면 죄인이에요? 아직까지 죄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보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자 좋아하시는 근본주의자들께서는 왜 이런 걸 안 따지는지 몰라. 문자대로 좀 해석을 해보자고. 그러면 죄가 세 번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 쓰면 되는 거야.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뿐이지 죄가 어떻게 해요? 너를 원해. 죄가 너를 원해. 그런데 너는 죄를 네 번째 원하지만 너는 우리는 그러니까 너는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다 쓰리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인이 아니야.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니야. 그러면 결정적으로 언제 죄인이 돼요? 죄가 원하나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원하나 너는 죄를 다 쓰리기만 하면 죄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런 건 다 빼놓고 이게 있는 걸 다 빼놓고 야!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해요. 자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라는 이 결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조르아스트교에서 왔지. 조르아스트교는 선의 반대는 무조건 선의 반대는 무조건 악이야 그냥. 죄야 이게. 이게 죄라고. 악이 곧 죄가 된다고요. 선은 곧 뭐가 돼요? 선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악이고 그것이 죄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는 게 조르아스트교란 말이에요. 이게 조르아스트교의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영향을 받은 거 아시죠? 이 도식에 불교 들어가 있죠. 이 도식에 이슬람 들어가 있죠. 이 도식에 힌두교 들어가 있죠. 이 도식에 조르아스트교가 만들었으니까 조르아스트교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무슨 종교의 사제였다고요? 만의교 만의교도 이 도식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나교 시크교 전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야 그게. 그런데 성경은 단계를 준다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악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을 뿐이야. 엎드려져 있는 거야. 엎드려져 있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이렇게 납작 엎드려진 거야. 이렇게 딱 엎어져가지고 신하처럼 종처럼 다 엎어져가지고 명령만 하십시오 주인님 이런 모습일까요? 엎드려져 있다는 게 어떤 모양으로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널브러져가지고 나 죽여 이씨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면 신하처럼 납작 엎드려서 명령만 하십시오 주인님 이런 모습일까요? 납작 엎드려서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을 기다리는 종이라고요. 엎드려져 있다는 게 한번 찾아보자고 이게 내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장면을 한번 일단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는 단어가 이게 라바찌 거든요 라바찌 근데 이 라바찌 가 어떤 용도로 쓰여서 사전적으로 보면은 쭈그리다 기대다 휴식하다 라고 돼있는데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보죠 우리 신학자들이 번역한 사례를 보자고요 신학자들이 번역한 사례를 보면은 자 일단은 크게 많이 안 쓰여져서 다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웠어요 그 다음에 엎드리고 웅크렸어요 수사자같이 잔뜩 이렇게 공격적으로 아니면 다양한 번역이 아예 누워버리거나 아예 공격적으로 엎드리거나 지금 이게 성경 본문은 안 읽어요 그냥 성경 9절에 나와있는 이 단어를 분석한 것 49장 14절에서는 이사갈은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딱 꿇어 앉아서 딱 꿇어 앉아서 건강을 나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하면은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5절에 이건 번역을 안 했고요 출애국기로 넘어가서 엎드려지면 23장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진다 그러니까 나귀가 이렇게 엎드려졌어 아우 힘들어요 하고 엎드려진 거야 퍼진 거야 그럴 때는 그 나귀를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도와서 도와서 이렇게 쓰란 얘기야 아까 창세기 49장 9절에 그의 엎드림이 그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왔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숱사져갖고 이 유다가 지금 웅크리고 엎드린 게 도약하기 위해서죠 뭔가를 자 그 다음에 민숙이를 한번 보자고요 민숙이는 내가 여우와의 사자를 보고 그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여우와의 사자를 보고 어떻게 엎드려요? 여우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이렇게 납작 엎드렸어요 발람이 놓아요 자기 지팡으로 막 때리는 거야 이게 이 장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우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렸어 그럼 발람에게 복종하려고 엎드린 거야 아니면 여우와께 여우를 보고 두려워서 납작 엎드린 거야 두려워서요 그러면 이제 여우와가 말하면 얘는 듣겠죠? 네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엎드리다는 개념이 번역이 이게 라바지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라바지라는 단어 너 이 엎드리다라는 것을 다시 신명계에서 한번 보자고요 신명계에서 노중에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그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가도 그 어미새끼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품은 것 라바지가 또 품기 위해서 납작 엎드린 뭔가를 인태해서 부화하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되죠 라바지라는 번역이 그 다음에 욕기 한번 볼까요 욕기까지 읽어보고 라바지의 개념을 우리가 잡고 다시 문장으로 들어가자고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뭐 첨을 침을 드리라 많은 사람은 첨을 드리라 아 그러니까 이 라바지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그냥 야 내 누워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뭔가 부탁할 것 있으면 해 이런 내용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야 지금 라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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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상호의 관계 안에서 역학관계 힘의 관계 어떤 긴장관계를 얘기하는 엎드려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번역한 것을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번역한 걸 쭉 읽어보니까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서기 4장 7장으로 다시 갖다 놓고 자 그러면 이 엎드리다라는 게 엎드리다라는 게 엎드림의 주체는 뭐예요 이게 지금 죄가 죄가 엎드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먹힐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디 앞에 엎드렸어요 문제는 문 앞에 엎드렸단 말이야 문 앞에 왜 문 앞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면 성경의 끝은 어디에 있어요 게시록이죠 게시록 3장에 가서 보면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시죠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예수님은 문을 언급했잖아요 문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지 창세기 4장 7절과 요한 게시록 3장 20절 이 문이라는 공통근무를 보면 문이라는 공통근무를 놓고 보면 우리 나라는 주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지금 내 앞에 내 문 앞에 이 문이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의 문이란 말이야 내 마음 문 앞에 지금 누가 둘이 있어요 예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죄가 있는 거야 이걸 누가 선택해 우리가 내가 선택해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까지 인간은 예수를 선택해 왔어요 아니면 죄를 선택해 왔어요 죄 어떻게 알아요 선을 행하고 있는 착한 사람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게 다 쉽게는 죄 그게 우리가 이제 잘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선이 그 선이 아니야 이해하시죠? 나라는 존재 앞에 나라는 존재 앞에 지금 죄도 엎드려져 있고 예수는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죄가 자 엎드려져서 명령만 하십시오 주인님 하는 놈을 선택하겠어요 자꾸 귀찮게 문 두드리면서 문을 제발 좀 열으라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고 문 두드리는 놈에게 문을 열어주겠어요 아니면 납작 명령만 하십시오 진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 진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뭐가 나와요? 명령만 하면 뭐든지 들어주잖아 뭐든지 들어주잖아요 물질이든 그게 행복이든 그게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놈이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게 엎드려 있어 그럼 뭐로 선택하겠어요? 그게 예수보다는 예수는 귀찮은 존재라고 지금 계속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줘 내가 안에서 듣기에는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시지만 인격적으로 하셨겠지만 나라는 주체가 듣기에는 아우 저 귀찮은 존재 또 왔네 아 진짜 찾아오지 말라니까 자꾸 찾아오네 아 짜증나 근데 이놈은 언제나 딱 있으면서 명령만 하십시오 주인님 주인님이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주인님이 원하시면 아파트 사드리겠습니다 주인님이 원하시면 가족들 행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인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뤄놓으니 문을 통하여 지금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해석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까지 예수님의 해석으로 구약을 해서 목사가 없잖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로 해석을 해요?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해석을 했다고 근데 지식이 지식이 언제나 지식은 어디에 속혀 있어요? 지식은 앞에 요걸 붙여야 돼 선학 지식이라고 요거 따라가다가는 요거 따라가다가는 지금 이 1, 2, 3, 4번을 고델타 순서를 밟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물 좀 마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이루는 운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예요 그치요? 근데 오직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문이 이 문이 내가 예수가 열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열어줘야만 들어오는 문이에요? 열어줘야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인간은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만에 보면 전부 다 지혜 얘기만 하잖아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지식이 자만에 계속 거듭 반복되죠 자, 숫자로 보면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IQ가 숫자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높으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IQ가 높은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측정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측정방법은 다뤘습니다 우리 현실세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자기 생각이 엉켜있으면 아무리 IQ가 높아도 그거 풀지 못해요 아주 간단한 문제도 눈앞에 있는 건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자기 생각이 엉켜있으면 뒤죽박죽 막 섞여있어 자기 감정이 막 섞여있어 뒤죽박죽 엉켜있어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풀어내질 못해요 그런데 언제나 머리가 깔끔하고 아주 정리가 잘 돼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오면 착착착착 처리가 돼 옆에서 하는 소리도 잘 들려 우리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경우 많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있어도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보길라니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가난하니까 천국을 누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그런데 왜 가난해지지 못하고 왜 청결하지 못할까요? 지금 내 문 앞에 누가 있어요? 두 존재가 있다고 예수가 있고 누가 있어요? 죄 그런데 나는 뭐를 선택해야 될지 너무 막 꼬여있어 왜 꼬여있을까? 우리 머릿속에 왜 꼬여있을까? 가치관이 꼬여있어서 그래 자 가치관은 우리의 가치관이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쁨으로 살고 싶고 재미나게 살고 싶어요 맞죠? 아니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나게 살고 싶어 재미나고 기쁘고 재미나고 기쁘니까 행복한 거야 아니 어떤 순서를 얘기해 행복을 하니까 행복하니까 기쁘고 다 재미나 어떤 거 하냐만 해결이 돼도 다 재미나고 다 행복하고 다 기뻐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사나? 그렇게 안 살아 가치관이 꼬여버렸어 어떻게 꼬였냐면 행복 대신에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행복 대신에 숫자를 챙겨요 숫자를 많이 챙기면 행복한 줄 알아 야 저 시골에 시골에 저 시골에 잘 모르는 무슨 S대 있잖아요 신라대 뭐 이런 거 그것도 S대야 그런데 거기 거기를 가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서울의 서울대에 가는 게 행복할까요? 벌써 행복이 결정났죠? 순위 순위가 결정났죠? 숫자가 결정났죠? 아니 우리 저분은 벌써 신라대라고 얘기했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때부터 내 설교를 못 들어 있어요 한 분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게 꼬이긴 이런 게 내 생각에서 꼬이는 거야 자기 가치관하고 충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하는 말이 안 들려 내 가치관이 다 비어지고 청결해지고 가난해져야 비로소 들어 제일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내 설교를 제일 오랜 시간을 들었던 분들이 아직도 몰라 왜?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딱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듣고 저 시발놈이 저 개새끼가 왜 저런 설교를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막 아니 자기는 고상에서 그런 표현을 안 할지 몰라도 이게 꼬여 있으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해 절대 그렇게 안 하지만 감정 상태는 그와 같은 분노의 상태에 이르러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가 이렇게 하지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이런 아니 우리 경험했잖아 아니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잖아 떠나간 사람들이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가치관하고 충돌하면 그 다음부터 꼬여가지고 못 들어 자기 가치관하고 충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앞에 있어도 그걸 인식을 못한다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를 예수로 인식하지 못해 가치관이 꼬여있고 충돌을 하면 행복 대신에 숫자를 챙겨요 그래서 이 숫자의 세계는 야 제가 어제 제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세계가 얼마나 숫자로 이루어진 세계인지 아세요? 공무원이 제가 저는 구급공무원으로 저는 구급공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구급공무원이 제일 말단직이에요 구급 밑에 원래 일반직 밑에 우리 때는 기술직이 있었어요 아니면 별정직이 있었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별정직 그런데 이분들이 기술직이나 별정직이나 전부 다 수원이 뭐냐면 일반직 되는 거야 일반직 일반직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숫자를 챙겨야 돼요 그리고 구급에서 1급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숫자를 챙겨야 돼요 시험만 잘 봐서 숫자를 챙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공무원 세계는 인사평가, 고가점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이거 다 숫자로 챙겨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본다고 하더라도 구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려면 머리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야 무엇까지 좋아야 돼요? 언제든지 문 앞에 낙작 엎드려서 명령만 하십시오 교감선생님 명령만 하십시오 교장선생님 명령만 하십시오 사모관님 명령만 하십시오 석유관님 명령만 하십시오 과장님 명령만 하십시오 팀장님 이런 낙작 엎드려 있어야 돼 누구처럼?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놈처럼 낙작 엎드려 있어야 돼 그래서 행보고 숫자를 많이 챙기면 경찰서장도 되고 차관도 되고 다 돼 철저하게 숫자로 길들여지는 시스템이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이란 직업 자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시스템 전체가 숫자 채우는 걸로 많은 숫자를 챙겨 먹은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고 많은 숫자를 못 챙겨 먹은 사람은 낮은 데로 내려가 좀 캄다운 해야 돼요 많은 숫자를 챙기는 사람일수록 높은 데 올라가고 많은 숫자를 챙기지 못하면 결국엔 그 낮은 자리에서 머물러야 돼 그리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조차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뭐로 챙겼어요? 행복 대신에 숫자를 많이 챙겼다고요 내 자녀가 인서울, 인서울 중에 스카이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행복 근데 너는 초등학교 6년 아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에 유치원까지 최고의 인류로 다 보냈는데 인서울 못하고 저 지방에 있는 S대를 가냐 이러면 숫자가 낮아지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내 자녀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 자녀가 어떤 숫자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죠 행복 대신 숫자를 챙긴단 말이에요 행복 대신 숫자를 챙기는 사람들 이게 비극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숫자 많은 숫자의 돈을 가져다주는 남편이 좋아요? 아니면 한 푼도 안 벌면서 알람 방금만 끼는 남편이 좋아요? 너무 많이 남편이 당근이지 당근이죠 강남아줌마들이야 돈만 많이 갖다주면 이 새끼가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 돈만 많이 갖다주면 그놈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니까 바람을 피우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이거하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맞은편에 그 새끼가 앉아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앉아서 그거 먹고 있어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서로 모른 척해? 그리고 마이 왜 해 그냥 이게 강남 사람들 얘기란 말이야 뭐를 챙겨주기 때문에 그놈이? 숫자 숫자 많은 숫자 그리고 나를 강남에서 살게 해주잖아 저 구로동에서 왔습니다 이런 것과 저 강남에서 왔는데요 뭐가 달라요? 확실히 대접이 다르죠 대한민국은 뭐로 대해요? 숫자로 대한다니까 행복을 모르니까 행복 대신에 자꾸 숫자를 챙겨서 많은 숫자를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아 그래서 많은 숫자를 챙기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뭐로 나타내냐면 바벨탑으로 나타낸다고 바벨탑이 왜 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많은 층을 쌓으면 쌓을수록 행복해질 줄 알고 끝까지 쌓아 행복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니까 뭐로 행복해지려고 끊임없이 높고 더 높고 더 높고 하늘까지 닿게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고 했을까요? 끊임없이 숫자를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탑 쌓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니까 숫자를 대신 챙기고 있었다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나?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명예를 위해서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행복하게 해줄게 너희들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아버지들의 얘기 아니야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아버지 세대고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 많이 벌었어 세상에 나는 이제까지 일평생에 5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꾸준히 철도청에 있었으면 지금 모르지 한 달에 한 천만 원 받았을지 철도 공사로 바뀌었고 코레일 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토목직은 귀한 직장이에요 전문 기술직이거든 토목과 졸업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변천사를 보니까 토목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끝까지 남아있을 거야 숫자 챙기려고 그런데 이 길로 오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숫자를 많이 챙겨주면 내가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았어 그게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었다고 그런데 숫자를 많이 챙겨줬더니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저는 결국엔 한 번 이혼했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숫자 많이 챙겨줬어요 학교에 있었으니까 대학교에서 월급이라는 숫자를 저는 그냥 다 100% 갖다 드렸어 그분에게 그런데도 행복해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나의 사고 기준은 숫자를 많이 갖다 드리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고 숫자가 곧 행복인 줄 알았어 그런데 결론은 아니야 성경도 아니라고 얘기해 숫자를 많이 챙기는 게 행복이 아니라고 해 이 기쁨을 챙기는 걸 기쁨을 기쁨이 있잖아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기쁨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 참 무작위 많이 나옵니다 알죠? 기쁘다 기쁘다 하나님도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 기쁨 대신에 뭐를 챙겨요? 쾌락과 중도로 기쁨을 대신합니다 여기는 무슨 영역? 여기는 짝퉁의 영역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영역 그러니까 이게 원본 여기는 짝퉁 우리는 원본을 누려야 될 사람이에요 원본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짝퉁을 누리는 것을 이것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놈하고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이거든 자 기쁨 대신에 쾌락을 누려요 쾌락 쾌락 아니 사랑이 어디 쾌락이 전부 사랑이야? 쾌락을 주는 게 사랑이냐고 기쁨을 누리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쾌락 대신에 기쁨을 한 겸 번 누려보자고 그쵸? 그런데 기쁨이 언제 누려져요? 그런데 기쁨을 모르니까 쾌락만 주려고 그래 그리고 중도 자꾸 나도 요새 나도 요새 우리 저분에게 중독을 자꾸 선물을 해주고 있어요 드라마 중독 나 없는 날에는 드라마 한 편에 이렇게 딱 던져줘 재미난 드라마 그럼 나 없어도 하루 종일 이분은 재미나게 살아 기쁨으로 살아 드라마를 보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이러면서 드라마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어 중독 중독에 어디 마약 중독만 있나? 일중독 그런데 기쁨을 모르니까 일중독 활자중독 먹는 중독 모든 게 다 중독이잖아요 쾌락과 중독에 빠져요 자꾸 기쁨을 모르니까 그 기쁨의 반 기쁨의 짝퉁 쾌락과 쾌락을 사랑으로 알고 있고 쾌락을 기쁨으로 알고 있고 쾌락을 모든 것에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참 기쁨은 다른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행복 원본은 행복과 참 기쁨인데 이걸 쾌락과 중독으로 살살 살살 바꿔 먹고 살살 중독으로 쾌락에 빠지면 중독 반드시 건너갑니다 쾌락과 중독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자 재미 하나님이 주신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를 모르니까 뭐를 해요 승부하고 경쟁을 해요 게임을 한다고 하나 원본은 재미야 너무 재밌어 사는 게 너무 재밌어 설교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 직장에서 괴롭히는 것을 만나는 일도 재밌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돼 그걸 통해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하나님의 행복이 뭔지를 알게 돼 그런 걸 모르니까 재미를 승부로 바꿔 어? 그것이 나를 직장에서 씹었어? 네가 나를 직급이 높다고 나를 눌렀어? 한번 우리 게임 해볼까? 승부 해볼까? 아이고 경쟁 한번 해볼까? 야 이겨먹는 재미 승부에서 이겨먹는 재미 경쟁에서 우월을 차지하는 재미 그 게임에서 궁극적으로 승자가 되는 재미 이런 걸로 싹 바꿔먹어버려요 재미와 기쁨과 행복 대신에 숫자와 페락과 중독과 승부와 경쟁 이걸 짝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원본이라고 그러시죠 원본의 공통 분모와 짝퉁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원본의 공통 분모는 공감이야 공감하면 이거 다 해결돼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나 진짜로 공감하니까 그 사람을 외모나 그 사람을 숫자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쾌락의 능력 성경이 많이 나와요 쾌락의 능력이 특히 에스겔서에서 무지 많이 나옵니다 입에 걸어나기 힘들게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와요 아주 그냥 그 에스겔서에 읽다 보면 어우 막 낯뜨고 19금이 너무 많이 나와 야 너희는 애굽의 말에 거시기 아니 대놓고 애굽 말에 남금 같은 그런 남자를 좋아하니? 이스라엘 오홀라와 오홀리바마에게? 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기쁨 대신에 뭐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쾌락 이스라엘은 내내 기쁨 대신에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고 행복 대신에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행복 대신에 하나님과의 이 공감 소통 만남 대신에 뭐를 추구하고 1천번째 숫자로 채우기 시작했다고 솔로몬을 전부 다 숫자로 채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1천번째 드렸죠? 와이프도 1천명이죠? 전부 다 숫자로 다 챙겨 먹었잖아 말이 10백마리 몇 마리 가지고 있었고 방패 몇 개를 가지고 있었고 금으로 다 치운 방패가 몇 개 전부 다 숫자로 채우는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망함의 길로 갔잖아요 숫자 행복 대신에 다윗은 다윗의 삶에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고난의 삶이었을까요? 다윗처럼 살아라면 살 수 있었어요? 못 살죠 맨날 도망가고 터지고 깨지고 숨고 좀 할 만하면 아들이 또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고 또 그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들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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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참 행복과 기쁨과 재미를 알았다고 참 행복과 기쁨과 재미를 알고 살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참 행복을 모르니까 숫자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챙기기 시작하고 기쁨 대신에 쾌락을 살기 시작했고 재미 대신에 승부와 게임을 했잖아요 장사를 했으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이겨먹는 즐거움 마지막에 성전 지을 때도 솔로몬이 실화망하고 뭐를 했어요? 게임했잖아 승부 걸었잖아 경쟁했잖아 실화망이 그 엄청난 백향막과 금을 다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몇 땅 몇 개 주고 실화망이 와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게임에서 진 거야 이긴 거야 지금 솔로몬이 쥐가 이기니까 허허허 그러면 하나도 얻지 하고는 덧뒤 승부에 재미를 모르니까 승부에 대명사가 돼버렸다고요 자 원본은 공감했고 공감을 하면 행복해요 기뻐요 재미에요 이거 관심이 없어져요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져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 되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그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쁜 사람이 된다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되고 재미가 된다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 그러면 공감이 없어 공감이 없어 그 가족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건 공감이 없는 거야 차라리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게 나는데 짜증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 공감이 없는 거야 행복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짝퉁은 짝퉁은 반대로 이 공통 분모가 뭐예요? 공감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야 숫자 많이 챙기면 공감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쾌락 공감 필요 없다니까요 공감은 쾌락 아니 마약 주사 먹는데 무슨 마약 먹는데 무슨 공감이 필요해 자기 절대 자아 나 오직 나 나 하나 위해서 승부와 경제 딴 놈 다 필요 없어 내가 이겨먹기만 하면 돼 공감 안 해도 여기는 공감을 안 하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고 공감을 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라고요 자 이 공감의 세상과 공감하지 않는 세상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뭐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꾸 종교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꾸 종교식으로 해서 0을 주셨어요 0을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요 0이 달라요 0이 아이고 그거 불교도 얘기하고요 힌두교도 얘기하고요 그거 이슬람도 얘기하고요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해요 아니 기독교가 모든 종교하고 똑같으려면 기독교 하지 마 그냥 기독교 하지 말고 성경도 다 폐기처분하고 불경 읽어 그냥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나게 살아 어디서? 이 땅에서 재미나게 살아 그래서 재미나고 기쁘고 행복하지 이걸 충분히 맛봤지 그러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재미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자 근데 이걸 기독교가 뭐로 바꿔먹었어요? 행복을 뭐로 바꿔먹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재미나게 살자 기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를 뭐로 바꿔먹었냐고 빌라 빌라 그까지 빌라 거대한 대저택 대저택 가지고도 부족해 그 안에 문만 열면 온갖 금은 보아가 가득한 보물상자가 있어야 돼 그것도 부족해 이슬람은 거기다 플러스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들 아내가 24명이 박마다 있어 이러고 예쁜 절세 미인들이 전부 뭐로 챙겨 먹어요? 숫자와 케락과 기쁨으로 아니 숫자와 케락과 승부와 경쟁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천국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뭐 가는 길마다 수정같이 맑은 물에 황금이 길가에 돌아다닌다고 내가 순회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천국을 아 거기는 막 금이 너무 많아서 쓸모가 없어 너무 많아서 쓸모가 없고 아 그 돌처럼 여긴다고 참 그런 수준의 성경 이해를 가지고 목회자 보금학교 저도 거기 출신이고 수준이 너무 낮아 천국을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낮아 이쪽 영역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다고 짝퉁 짝퉁 영역으로 숫자와 케락과 중독과 승부와 경쟁 영역으로 그런데 진짜 천국은 이쪽이라고요 행복과 기쁨과 재미 하나님을 통해서 공감을 배우고 그 공감을 통해서 재미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보니까 이 세계를 영원히 가고 싶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라고요 어디를 선택해서 가고 싶어요? 여기죠 여기로 가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문으로 들어오게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는데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잘 읽어보자고 지금 이거 성경을 구약 성경 구약 창세기 4장 7절을 지금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구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제대로 오신 목적이 구약을 제대로 해석해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신약 성경 쓰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본래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해석을 해주려고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뜻대로 해석을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아니면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죠 거절을 해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지 안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익숙하게 짝퉁 영역에 익숙해있는가 숫자와 쾌락과 중독과 승부와 경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쪽 영역 행복과 기쁨과 재미로 건너가는 거 아닐까? 못 건너가는 거에요 야야 건너가는 거보단 너를 죽여버릴게 이 행복과 기쁨과 재미의 원천을 죽여버릴게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를 전하는 거예요? 짝퉁! 공감없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전하고 있습니까?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복과 기쁨과 재미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걸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중요한 거에요 오베데돔이 오베데돔이 그 법괴를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법괴가 갑자기 보험으로 해서 뭐로 바뀌어요? 퇴물로 바뀌어 추물로 바뀌어 이거 만졌다간 죽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윗이 국가적인 행사로 몇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풍악을 울리면서 대대적으로 법괴를 옮겨가는 행사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해놨는데 결국에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그걸로 다윗은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하고 황망하여서 하나님한테 따졌잖아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럴 때 이 법괴는 보물이 되는 겁니까? 퇴물이 되는 겁니까? 퇴물이 됐죠? 퇴물이 된 법괴를 베레스 우사가 가져갔어요 자기 집에 보관을 했어요 그 보관을 잘한 상금으로 우사 집안에게 어떤 직분이 내려집니까? 성경에서 문지기 직분이 내려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문지기가 이런 권한이 있어 문지기는 누구를 위하여?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들 내가 문을 열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 누가 열어줘요? 문지기가 와 여기 문지기가 하나 더 있네 대단한 능력이죠? 문지기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잘 읽고 나면 구약 성경은 저절로 해석되어진다 오베데돔의 축복이 겨우 문지기야? 겨우 문지기 했는데 이 문지기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을 줄이야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요 예수님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하느냐 문만 두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지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잖아 빨리 열어줘 이러고 이러고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아니야 지금 문을 두드리면 누가 문을 확 열어줘요? 아니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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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권사님 있어서 즐거워 권사님 우리를 대변하시잖아 우리의 딴 나라 갔다 오다가 갑자기 딴 나라 대답을 하시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뭐를 해요? 양의 이름을 불러 양의 이름을 불러 최영이 나와 김태훈 나와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해요 그런데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아니 이 음성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짝퉁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아니면 짝퉁 세계에서는 성공했거나 성공하지 못했거나 자오지간 간절히 이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재미를 정말로 진심으로 추구하던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누가 진짜 양이 되죠? 주의 음성을 누가 듣냐고요 공감능력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간절히 이 세상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어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말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정말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재미나게 살고 싶다 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미 행복해 이미 이만큼 가르쳐서 나는 이미 행복해 나는 이미 쾌락과 중독으로 나는 한 번도 슬퍼본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재미나 되니까 나는 나가주면 언제나 이겨 와 경쟁 승부 이 숫자의 세계에 나처럼 강한 사람 없다고 내가 왜 따라가 안 따라가는 거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해요 이 사람들은 누가 볼래 숫자가 부르고 쾌락이 부르고 승부와 경쟁이 불러도 안 따라간다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못 알아듣잖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듣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느닷없이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 이해를 할까요? 이해 못한다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문이다 그러면 이때 문지기는 누구예요? 문이자 불러내는 사람이자 문지기는 전부 뭐예요? 문이자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 여기 지금 창세 아니 요한복음 10장이 좀 복잡한 거죠? 지우개 지우개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읽어보면 지금 예수가 문 앞에 서 있고 문 앞에 서 있는 그분이야 문 앞 그분이야 그 다음에 문지기가 또 문을 열어주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데 또 예수는 또 뭐라고 나는 또 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특정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이야 문지기 아니야 나는 양이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문 앞 그분이자 문 자체야 그런데 문 앞 그분이자 문 자체인데 누가 열어줘야 돼요? 문지기만 열 수 있어 와 문지기의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죠? 이 문 앞 그분이자 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맞죠? 자 성경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만 가자고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이제 아예 여기서부터는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아예 뭐라고 그래? 문이야 그래서 나는 문이만 따라다녀 그러면 주식도 올라 문이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자 도둑이 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자 근데 우리는 도둑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문 앞 그분이자 문이신 그분을 선택했을까요? 여태 도둑을 선택했지 여태까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는 누구로 도둑과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주체가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엎드려져 있는데 이 엎드려져 있는 게 야 너 나와 안 나면 죽여 이런 상태로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요? 주인님 명령만 하세요 뭐든지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게요 뭐든지 다 들어줄게요 라고 그러죠 세상 모든 걸 다 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직도 이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무슨 말씀으로 마지막에 하냐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줄이라 뭐를 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다 보여줘 그리고 네가 만약 내게 엎드리면 엎드린다는 말은 엎드려 경비하면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문만 열어주면 뭐를 다 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준다니까 그게 어떤 영역이에요? 오리지널 본질 본래의 영역인 행복과 기쁨과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짝퉁의 영역 숫자 자 이제부터 선택하세요 행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 백채를 공짜로 주는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그치요? 아이 솔직해서 좋아 아파트 백채 선택하시겠죠? 우리 우리 저 옥내 어디 갔냐? 자 옥내야 옥내야 내가 물어볼게 옥내야 너 이제부터 네 앞에 여자 10명이 있어 내 마음 통하는 여자를 선택하겠냐 여기에 여자 10명 중에 이름이 요즘 배우를 이름 모르겠어 요즘 뜨는 아이와이와이와이와 블리핑 뭐 다 있어 쭉 있어 쫙 요즘 뜨고 뭐를 선택하겠냐 아직 못생겼지만 너 마음 통하는 여자가 좋겠냐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스크린 전세계 유명 배우들 세계적인 여자 스타들이 쫙 있어 선택하면 진짜 준다니까 뭐를 선택하겠냐 헷갈리지? 많이 헷갈리겠다 헷갈리 거 없어 꽉 끌어 우리 아줌마들한테 물어볼게 장동건 무슨 누구예요 요새 이종 이름 잘 모르겠다 현빈 현빈 하나로 끝내자 그냥 현빈을 선택하겠어요 그럼 뭐 그냥 찌질한 그놈을 선택하겠어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분을 선택하시죠 뭐든지 능력 있고 뭐든지 나를 숫자로 가득 채워주고 나에게 모든 쾌락과 나에게 모든 쾌락을 선사하시는 그분 내가 언제나 무엇을 하면 승승장구고 이기게 해주실 그분 그분이 지금 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명량만 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 세상이 원하는 모든 숫자를 다 채워줄 것이고 쾌락을 다 줄 것이며 어떤 게임과 어떤 경쟁과 어떤 승부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진 그분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분을 선택하는 거지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실제로 모양새는 납작 엎드려져 있어 그리고 말씀만 하세요 다 갖다 드릴게 도둑들이 왜 도둑질해요? 왜 죽이고 멸망을 왜 시켜요? 아니 자기가 행복하게 살라고 자기가 기뻐하려고 자기가 재미나서 하잖아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야 예수는 자기 양도 알고 양도 예수를 알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려요? 목숨을 왜 버려요? 아니 목숨을 두 영향에서 버린다니까요 오리지널 원본 형태로 원본 형태에서 목숨을 버리죠 공감하니까 아니 내 자식을 살리겠어요? 나를 살리겠어요? 둘 다 물에 빠졌어 지금 요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충청도 어디에선가 어머니가 물에 빠졌어 아니 눈물 좀 보러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랬더니 귀엽고 이겨먹고 귀엽고 자식이 이겨먹고 아니요 그러게 아니에요 아니요 너 눈물 뭐라고 해야 돼? 그 눈물 터져야 돼 그리고 눈물 틀어갔다가 눈물에 휩쓸려가지고 그게 수로로 들어가서 수로에 휩쓸려가지고 가는 것을 아이고 엄마 그만해 그만해 막 말리려고 따라오다가 막 따라오다가 물에 수로로 확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 딸내미하고 사위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건져내려고 들어가다가 같이 들어가서 죽었잖아 아니 순간적으로 그게 왜 일어나냐고 이게 원본은 공감을 하니까 그 힘이 자기 목숨 아깝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공감을 하니까 어머니니까 근데 짝퉁은 어떻게 해요? 숫자니까 계산할 거 아니야 계산할 거 아니야 못하는 거야 짝퉁은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지 짝퉁은 숫자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수는 계산 연산 영역이라고 연산 끊임없이 더 낫고 더 낫고 더 나은 걸로 끊임없이 생각해서 선택을 안 한다고 근데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 이후가 무서워요 죽음 이후가 무섭지 그쵸 그게 종교인들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시원하게 현실을 선택해 죽음 이후를 선택 안 한다니까요 왜요? 이 세계가 자기네들 시스템을 너무 적합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안 버려 근데 예수는 목숨을 버려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왜요? 이분의 원본은 공감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제 문에 대해서 대충 감이 잡혔죠 다시 창세기 4장 7절로 갑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하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제 이제 본론 들어왔어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뱅뱅 돌아온 거예요 뱅뱅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나도 지쳐가지고 일찍 끝낼 거예요 목도 아프고 오늘은 오늘은 정확하게 저시개로 30분에 끝낼게요 선의 주체는 선의 주체는 누굴까요? 선하다 선하다라고 번역하다 선함 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성경에서 토브에 아니 그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선의 주체는 무조건 예수님 답은 다 맞아 답은 맞는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선하다 이런 건 토브예요 그리고 선함의 반대가 악이에요 악이라는 말은 라예요 히브리어로 토브 라예요 선하다 악하다 라고 말할 때 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가 선이에요 토브 토브라는 단어가 이게 선이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3장 1절도 잘못했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토브예요 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좋은 좋은 그 다음에 선한 것 여기 선한 것 그 다음에 그 선 좋다 선하다 기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쓰여져요 토브라고 번역을 한 단어는 선하다 기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토브는 누구와 주체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이 토브를 쓸 수 있어요 선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으로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주체이신 그분이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좋았더라 이게 선이라고 선이라고 그리고 땅의 풀과 종류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의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히 토브의 주체는 선하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좋았더라 의 주체 토브 선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토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망가지냐면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 이게 토브예요 토브를 알게 돼 토브를 알게 되면 토브를 쓰겠다는 얘기야 토브를 쓸 수 있고 토브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남물을 본직 어떻게 돼요? 보암직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니 지금까지 지혜로웠잖아 창세기 2장에서 지혜로웠잖아 온갖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지혜로웠잖아 그런데 또 무슨 지혜를 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원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짝퉁지에 짝퉁이 세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 대신에 숫자를 원하는 거 수를 많이 채우는 거 높은 숫자 기쁨 대신에 쾌락을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재미 대신에 재미 대신에 경쟁과 승부를 원하는 거예요 이래야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지금 세상이 이거 빠지면 재밌어요? 아니 프로야구 일단 안 해봐 재밌어? 네 로또 없으면 재미없잖아 로또에 로또 한 장 사놓는 순간부터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행복해지려면 월요일날 사놔야 돼 월요일날 땡하자마자 사놓으면 토요일날 토요일날 발표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잖아 될 거야 될 거야 행복하잖아 그래도 또 망가져도 또 사놔야 돼 월요일날 사놔야 돼 절대 토요일날 사지마 월요일날 사놔야 돼 그게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모르니까 자꾸 가짜 행복으로 간다고 자꾸 쾌락으로만 간다고 자꾸 경쟁과 승부로만 간다고 이겨먹는 대로 내가 이길 수 있는 대로만 간다고 그게 재미나니까 내가 지는 질 곳으로는 안 가 자 이제 선화과를 먹었어요 선화과를 먹고 놨더니 이게 토부가 그 다음에 쓰여진 게 육장에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이게 토부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이야 이슬람이잖아 솔로몬이잖아 지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다 한 해로 삼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써요? 토부를 아름다움을 보고 토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토부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토부를 이제 쓰기 시작한다고 왜? 자기네들도 토부 라의 주체가 됐어 선학 지식이 토부 라 여기 있죠 토부 라를 이제 알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토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육장이 와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기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왜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아니 이 마음에 공감하는 인간들이 없어진 거야 마음을 지으셨는데 마음에 근심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갑죽과 기능각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하니라 하시더라 이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돼요? 여우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걸 보자고 내가 선을 행하면 여기 선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어야 돼야 되죠 그런데 선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4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의 주체가 돼가지고 누구를 때려 죽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선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사람 사람 중에서도 가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인이 이미 때려 선하게 주체가 됐어요 선하게 주체가 돼 있는 그 앞에 아직까지 죄인은 아니야 사람 때려 죽였다고 죄인은 아니야 지금 순서대로 이거 다시 다 지우고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돌아 돌아왔어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아니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목상 철도 왜 그렇게 기냐고 좀 짧게 좀 하라고 좀 안 하기 짜증난다고 짧게 하라고 짧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짧게 전하려고 해도 짧게 전하면 오해가 하도 많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엎드려져 있는 주체가 뭐예요? 엎드림의 주체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뭘 하기 위해서 지금 탁 엎드려 있어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섬기로 왔어요 섬김 받으러 왔어요 예수도 섬기로 왔죠 그래서 문 앞에 지금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예수예요 뭐하러 왔어요? 섬기로 오셨죠 섬김을 위해서 왔죠 누구를? 포 미 나를 섬기로 왔어 나를 지고 섬기로 왔어요 둘 다 다 섬기로 왔어 엎드림의 주체 너 누구를 섬기로 왔어요? 나를 섬겨 문 앞에 서 있는 그분은 서 있어 예수야 뭐하러 왔어요? 섬기로 왔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 밖에 아니 그거는 요한 게시록이고 문 앞에 서 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 그들은 강도니 뭐하러 왔어?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이 나로말며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 거야 꼴이 뭐예요? 양식이란 말이야 기쁨의 양식 재미나게 살게 만들어주는 양식 행복하게 하는 양식을 먹는데 도둑은 뭐하러 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선한 목자야 지금 이것을 마태범 사장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 앞에 엎드리면 좋지 납작 엎드려 있어 납작 엎드려가지고 야 나에게 나에게 문만 열어줘 그거는 문만 열어줘 문만 열어줘 나에게 맞자만 한 번 해줘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다 줄 거야 뭐로 꼬셔요? 나는 뭐로 꼬시냐고 세상 천하 만국 세상 세상 천하 만국 이걸로 다 꼬시잖아 남자로 태어나서 뭐를 남겨 봐야 돼? 이름 남겨 봐야지 세상 천하 만국으로 꼬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문 앞에 서 계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문 앞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7절에 다시 한 번 보자 창세기 4장 7절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때 선이란 단어를 한 번 보자고요 이때 선이란 단어가 이제까지 선은 그 톱으로 다 썼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부터 선이란 단어가 이게 아타브라는 야타브 야타브예요 야타브인데 이 야타브가 창세기 4장 7절에 최초로 쓰여져요 그 이전에 쓰여진 게 없어요 그런데 야타브의 뜻을 한 번 보자고요 야타브의 용법을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12장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안전하다라고 할 때 야타브를 썼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10절 아낌없이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큰 은혜를 베풀리라 여기 야타브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게 선을 베푼다라는 게 여기서 지금 선을 행한다 행한다 행함 그 다음에 선을 베푼다 글씨는 누가 못 쓴다고 자꾸 뭐라고 해요 빨리 쓰려다 보니까 그래요 잘 보시는 건 좋은데 이건 지엽적인 문제라고 마음으로 보시라고 빨리 쓰려고 하는 마음에 자꾸 글씨 잘 써요 저 군대 차트병이어서 글씨 진짜 잘 써요 마음만 먹고 쓰면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번역이 지금 어떻게 계속 나가요? 은혜를 베풀어 계속 달리하는 거예요 좋게 여김으로 계속 보면은 뭐 득이하거든 좋게 여긴지라 창세계에서 번역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니라 출애국기 지금 정리할 때마다 지금 이게 내용이 어찌 선이 여기셨으리요 그러니까 이 야타브라는 단어는 선이라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면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때 선은 뭐예요? 기본 바탕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관계 안에서 선이야 이 야타브라는 은혜 은혜의 관계 안에서 관계에서만 이 선이 성립이 된다고요 은혜의 관계 안에서만 은혜의 관계가 아니면 이 야타브는 성립이 안 돼 그러면 가인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선을 행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어떤 행위로 받아들여요? 착한 일로만 받아들여요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착함에 목숨을 걸어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진짜로 착하게 잘 만들어지고 잘 길러진 분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진짜 착해 정말 착해 말 한마디도 착하게 하고 행동 하나도 착하게 해 정말 착하되니까 그런데 그 착한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 착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니까 왜? 착함이 하나의 기준이 되니까 착하지 않은 선으로 살짝만 벗어나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래? 착함으로 밀어넣으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난데 왜 나를 왜 나를 나로 살지 못하고 자꾸 착함 속에 밀어넣어가지고 착함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자식을 자식으로서 마음껏 살게 해야 되는데 뭐로 살게 해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함의 기준으로 집어넣어야 돼 너는 밤중에 일찍 들어와야 돼 너는 특별히 여자니까 딸이니까 일찍 들어와 이거라든지 아니면 절대로 술을 마셔도 거기 가지 말고 너 꼭 전화해 엄마가 무슨 일 있어도 데리러 갈게 이게 내 마음 속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착함이라는 영역 안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착함이라는 영역 안에 만들어 놓으려고 어떻게 해요? 내 기준 내 기준 그게 자기 기준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서로 달라 하나님의 착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니 저것이 술 먹고 길바닥에 자든 저것이 술 먹고 뭐 하든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멘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선이야 그런데 그 선을 자기가 선악 지식을 먹었잖아 숫자로 쾌락으로 승부로 그래서 자녀들하고 계속 게임하는 거야 승부로 너 엄마 권유를 무시하니? 왜 그래? 왜 말을 안 들어? 그만해 좀 전부 승부와 게임이야 맞죠? 자식과의 관계도 부모 자식과는 승부와 경쟁으로 이상하게 다 바꿔먹어버린다고 이게 선을 뭐로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 명확한 기준 안에 딱 집어넣으면 이거는 선이야 이 밖으로 나가면 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도식에 좋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지 도식에 좋았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선악으로 나누냐고 그치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가는 게 은혜의 관계 이게 선을 행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약탑을 한 단어가 이제 이해가 됐죠? 내가 선을 행하면 이게 선을 행한다라는 게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아멘 하고 따라가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확실히 이해가 되죠 은혜의 관계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아빠! 하고 이렇게 나타나 아빠! 오늘은! 아빠! 용돈 줘! 아빠! 용돈 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낯을 못 드는 게 아니라 당당히 낯을 아빠 용돈 좀 줘요 막 이러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자신의 선함 톱으로 뭔가를 행해야 돼 그런데 하는 게 없어 죄만 너무 많이 줬어 이 밖에 자기가 기준성 설치한 이 밖에 악을 하는 거야 착하지 못하게 살았으니까 이거 전부 다 악이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셔도 내가 착하게 못 살았는 것 같아 자꾸 숨어야지 이렇게 숨어야지 자꾸 숨어버려 자꾸 숨는다고 자기 속에 착함을 찾아보니까 착하지 않은 게 더 많아 숨는다고 그래서 아담이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좀 뻔뻔해 왜 뻔뻔해? 아담 이후로 그게 강화가 된 거야 선악 지식이 강화가 됐어 그래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문에 엎드려 있는이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튼튼하면 내 앞에 죄가 어떻게 있어? 납작 엎드리면서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주체가 두 개라고 죄와 예수 둘 다 나를 섬기로 왔어 둘 다 나를 섬기로 왔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이놈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포기하고 가요 아이고 저거는 아무리 내가 섬기더라도 기준이 행복과 기쁨과 재미로 기준을 확실하게 정했구나 그 짝퉁 내가 요구하는 게 이거잖아 숫자 쾌락 승부 경쟁 이겨먹는 재미 이거 아무리 제시해줘도 야 예수가 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나를 멸시하겠구나 하고 싹 도망가버려요 이제 이해가 되죠 창세기 4장 7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신약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만 떡 띄워놓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써 머리를 쓰다 보니까 뭐가 돼 그게 자기 생각이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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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여서 뭐가 되냐 자폐가 돼 자폐는 머리 좋은 자폐 많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폐돼요 왜요? 머리가 너무 좋은데 나라는 존재로 살지 못하게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자극이 들어온 거야 억눌림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자폐가 되는 거야 아마 바퀴나 걸리고 있고 그거 아니면 자기가 못 사니까 탈출구가 없으니까 단순 동작 계속 반복해 계속 이러고 있고 자폐는 너무나도 많은 자극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딱 행복과 기쁨과 재미로 재미나게 살게 돼 있다고 재미나게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의 반대 숫자와 쾌락과 승부와 경쟁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부모들이 이걸 강요하는 거야 이러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자폐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폐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머리들이 꼬이고 꼬이고 꼬여가지고 그 창조성을 하나도 못 써먹고 간다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라는 말 그 말씀 안에는 창조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다고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다고 인류를 위해서 창조적인 그런데 다 꼬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죄 죄가 죄가 죄 이 죄라는 놈이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야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지 않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가 언제나 누구를 원해요? 아니 사람 난 너를 삼겨줄게 라고 원해 그런데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 관계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런데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요 가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의 아벨을 처죽여요 그리고 처죽여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그게 우리들이었다고요 지금 죄가 우리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다는 게 주인님 명령만 하세요 선겨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문 앞에 있어요 내가 온 목적은 너에게 생명과 양식을 주러 왔어 기쁨의 양식 행복의 양식 너는 나의 섬김을 받으면 세상을 재미나게 살 거야 이쪽 영역의 재미남이 아니야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나는 영역으로 살게 될 건데 자 선택해봐 죄도 섬기러 왔고 예수도 섬기러 왔어 선택하시라고 선택하시라고 지금 둘 다 문 앞에 서 계세요 예수는 서 계시고 죄는 내 앞에 납작 나를 섬기겠다고 신하처럼 충실한 부하처럼 충실한 종처럼 납작 엎드려져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강남에 부동산 100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아요? 죽기 전에 그래도 미인하고 결혼 그 멋진 놈하고 연애라도 한 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 뭐든 뭐든 한 번 이겨먹고는 가야 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찌질하게 그걸 찌질하다 그런 거야 찌질하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가치관이 바뀌면 머릿속은 명료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무엇이 하나님과 영생하는 길로 가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관 내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고 꼬여있던 침덩꿀처럼 꼬여버리고만 내 안에 그 모든 가치관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져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은혜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를 누리고 살며 가다가 아버지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주 감사합니다.